그렇지 한 번 간편했는데? 어 발걸음이 좀 가볍다 이런 가방을 들고 왔어야 돼 저런 거 어디서 가 있지? 어? 저 뒤에 조개가 붙어있네 이 사람 근데 여기 오는 길이 다 예쁘네 어 맞아 자연구 가는 겸에 어? 그 연못같은데 종류장 다이어트 여행 다이어트 전쟁 다이어트고 다이어트고 사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이유가 답 1도 없는데 할 거 없어서 아는 거지 시간대로 다른데 뚫릴 때까지 응 길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리로 가면 되겠지 이랬겠지 사람들 마을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마을 귀엽다 여기 눈도 웃잖아 요런 식으로 딱 저 그냥 이정표가 있네 근데 이거 이거 만들어서 뭐하는 건데? 뭐? 이거 여권? 프로듀셜 만들어서 몰라? 이런가 어 여기야 헬로 헬로 뭐 구입 다이어트 화장실이 좀 더 많이 나갑니다. 아, 오케이. 다른 질문. 오늘 밤에? 네, 네. 네, 네. 오케이. 둘째, 어디서, 내일이 가? 그럼 어떤 게 이름의 가입을까요? 어디서? 오늘? 네. 21일. 오케이. 그래서, 이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. 오늘 하루에 가면, 그리고 내일, 그리고 내일, 가면, 마지막으로, 아주 간단하게. 그리고, 앞서는 이 집을 다음으로, 여기가 흰색과 흰색과 흰색. 흰색과 흰색. 흰색과 흰색. 그리고, 오늘 일을 걷고, 20km 동안 10km까지 걷고, 5km 정도 걷고, 주님께서는 입안에 맞게 나와요 사 PAC을 확인해 주세요 한 번 더骦게 kidding 주님께서는 입안에 맞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입안에 맞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입안에 맞게 해주세요 정식사 이제 저의 통화에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길은 좋은 길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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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워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출발이 되겠네요 숙소쪽으로 호텔으로 가면 숙소는 슬레저 사무소에서 뭐 이것저것 받고 가보지 숙소로 문 열대가 있을까 다 닫아도 안돼 슈퍼라도 열어야 되는데 아기가 숙소 아기가 숙소 오늘 오늘 정말? 다시 부어싯 프랑스에 오는 게 정말 멋진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내세요 그래서 말씀해주세요 여기가 크리딘셜 아기 다팡이 오우, 나이스! 오우, 나이스! 이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내일 아침 아침은 여기가 있습니다. 아, 이것은 커피, 초콜릿, 아니면 뭐지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뭔가 또 설레는데. 새로운 여행인데. 오, 여기있어. 여기, 그리고. 여기, 그리고. 여기 뭐 같은 느낌인데. 우리, 우리밖에 없네? 진짜 여기, 그냥 우리밖에 없네. 전체. 여기 다 룸인데. 그냥 우리밖에 없네. 원래는 꽉 차있겠죠, 다. 원래는 꽉 차있지. 아, 있구나, 사람. 누가 있어, 누가 있어. 카튼 쳐놨네. 상당히 평화롭네. 그래도 이 마을. 이 마을은 꽤 않겠지. 이건 누구? 손바닥만. 여기 올라오면. 운동하는 애도 있고. 놀이터가 있는데, 조그만한데. 네. 사람들 저기 모여서 밥 먹고 있고. 집이 야기자기하니 예쁘네, 다. 어깨 운동. 평화롭다, 평화로워. 진짜 평화롭다. 우리는 내일, 이렇게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, 출발하면 되겠지. 오랜만에 설렜네. 아, 여행하는 기분 들었어. 터키 출발할 때도 안 그랬는데. 내 티가 하도 늘어나가지고. 내가 줄었어. 존노. 딱 마셔. 맥주가 작은 게 이유로 봐서 좀 비싸긴 한데. 그래도 너무 설레는 기분을 느끼게 졌으니까. 방망록 있는데,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더라고. 뭐 한국인 밖에 없네. 아저씨가 한국인 반가워할 만하네, 그치? 아저씨가 전문가워할 만하네. 예. 아, 좋아. 그치? 저 장애기. 아, 좋아. 네. 잘 보인다. 자. 잘 보인다. 지금. 아저씨가 너무 많아. 아, 저장. 아, 랜. 명호 하도 안쓴죠 s-b-g-h 이거 하랑 2유로인데? 미션 예스! So can you get beer? Yeah, do you want beer? Yeah Basque beer or regular beer? Regular? 2 Euro? This one is 3 Euro but it's Basque beer Oh no, this one? This one? So 4? Okay 4 Euro Yes please 하나씩 더 먹어? 응 2개 더 필요해 2개 더? 8개워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기요? 저기요? 정말? 네 챔피언스 리그? 미니언? 미니언?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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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둘 다 팬도 아닌데 나 레알마드리드 입고 있는데 난 맥주에 초코를 부르는데 아 맥주 너무 차가워서 너무 좋다 미쳤다 아 사치 부렸다 아 곧 있으면 예수 보이겠어 하도 종소리 듣고 그때 알란은 봤는데 터키에서 3주동안 있으면 살짝 접신도 하고 하도 어 어 자야겠다 잔다 잔다